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경원 씨가 사퇴했기 때문에 끝난 일이지만 오늘 이렇게 신문을 쭉 보다 보니까 중앙일보의 한 젊은 기자분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들 제목이 나경원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 꼭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제쳐놓더라도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참 징글징글하다 무섭다 이제 허진정치부 기자가 나경원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내용을 나경원 씨가 그만두기 전에 썼으면 좋았을 건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 신문계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많다 어떻게든 공천한 분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미역회처럼 사방을 살피는 초순위원들을 줄세워가지고 나경원을 비토하는 연팡장을 돌린 일이나 나경원에게 정치적 신세를 지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경원을 공격한 일은 나경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일은 공동체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의 책임자 직함을 갖고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할지를 제울질한 나경원의 잘못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초래했다 당권 경쟁의 턴바구니로 대통령을 직접 잡아당긴 것도 정치적으로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허진 기자가 좀 균형을 유지하려면 지나치게 윤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한 것도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균형 시각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문제는 일찍 언급 안 했는데 제가 가장 놀란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잘못보다 더 나쁜 행동은 공직 인사 검증 때 불거진 문제를 선거판으로 끌고 온 일이다 홍준표 대구 광역시 시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만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 나경원은 결국 이틀 뒤에 양도시를 제하고 1600여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게 무슨 투기냐는 해명 자료를 냈다 나는 이 건을 보고 참 홍준표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비교적 한국에서는 좀 묵직하게 행동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 광역시 시장의 글을 자주 제가 이렇게 보도도 하고 알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 글을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홍준표가 이야기하면 기정사실이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야 정말 지저분한 인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좌익이나 우익이나 똥 마찬가지입니다 국힘당은 조금 덜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엄해하고 업무하고 역정보 이용해가면 유통시켜 상대방 매장시키고 다 똑같은 거죠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정당이란 것은 좌파 정당에 비해서 좀 귀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름과 공정성 다양성 관용관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뭐 친윤들의 그런 은행보다도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놀랬던 것은 홍준표 씨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나경원 씨를 공격하는 거 보면서 이번에는 야 저거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뭐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경원 씨가 나쁘니까 그냥 때리는데 다 동참했겠죠 잠자는 사람은 한국에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뭐 그냥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몰아치는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옳고 그름이 거의 없는 겁니다 당내 여러분들 투표 결과를 조작해가 상대방을 몰아치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색당쟁이 여러분들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었지만 그런데 그게 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심성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다 끝난 일이지만 따져서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번 정도 기자 칼럼이 있었기 때문에 논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총선의 승패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나경원 사태는 여권의 치부를 드러낸 집단 참사다 중앙일보 사설이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뭐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여권 내 부조리와 치부를 드러낸 집단적 참사였다 이렇게 나오고 나경원이 해겐에서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질서정연한 무기력함 보다도 무질수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쏘다 쏘다 붙인 여권의 민낯이 이번 사태의 전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죠 다 말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며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내년 총선의 정권의 운명이 걸려 있다 역대 총선의 선거를 이끄는 리더십의 건강함이 성패와 무관치 않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진박 간별사 옥새들고 나르사로 리더십이 풍계됐던 2016년의 예상 밖의 패배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의 갈등 속에 공천이 산으로 갔던 2020년의 역사적 참배가 생생하다 이거 다 이런 본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억울하게 진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 사설서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의 현주소인 겁니다 본질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핵심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총선도 뭡니까 완전히 오판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총선 성패는 국민 전체의 선택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총선 선택은 대한조작국에서는 조작자들이 결정하는 게 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가장 중요한 현상의 핵심을 다 금기시하니까 항상 결론은 뭐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나경원이 어떻게 이길 겁니까 나경원이 아니라 무슨 슈퍼 울트라 나경원이 나와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나경원이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예요 나경원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야기죠 아니 48개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하는데 무슨 수로 이기냐 무슨 수로 이길 거냐 이야기죠 기가 찬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인풋이 뭔지 아웃풋이 뭔지 이 보면 참 얼마나 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본질과 핵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엉뚱한 진단을 하고 엉뚱한 대안을 내시는 겁니다 당신들 눈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거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를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성 조작 안 했냐 참 다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식들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참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명대 이상은 절대 못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서 뭡니까 2024년 총선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동박사님 그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조작 안 했냐 네 눈에 볼 때 조작이 안 됐냐 조작이 안 됐으면 3월 초순에 나오는 첫 주에 나오는 도둑놈들 4건 5건을 한번 봐라 그럼 전국의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 선거에서 얼마나 표를 도둑질했는지 알 거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도둑질을 하는데 2024년 총선에는 도둑질 안 할 거다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합니다 도둑질을 다만 2020년 4.15 총선은 노골적으로 안 하겠죠 잘못하면 본인들도 목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면을 세워주는 순에서 도둑질을 하겠죠 조작을 그러나 그런 경고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전혀 수용할 의도가 없는 겁니다 거의 집단 체면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문제가 없고 우리 선거는 문제가 없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진짜 봐야 될 것을 그냥 깡무시하게 되면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식물 대통령으로 그냥 끄럭끄럭 살다가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